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 네 집 바로 문 앞에 있다. 내가 초인종을 아주 수십 번을 누른 것 같은데 초인종 소리가 안 들리냐? 아니면 집에 없어? 집 안에서 손주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어머니 죄송해요. 그게 부재중 전화 열 통은 넘은 것 같았는데 이제야 전화를 받는 며느리였습니다. 그것도 겨우 받긴 했지만 며느리가 우물 주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쉬이 말을 못 잊고 있었을 때 설마 애가 밖에 있나 싶었는데 전화기 너머로 손주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안에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일단 문 좀 열어다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얼굴 보며 얘기해야지.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그냥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 열 상황이 아니라서요. 문 못 열어줄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더냐? 오늘 니들 뭐 일 있다며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버스 타고 두 시간 걸려왔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옆에 아들도 같이 있었는지 아들을 바꿔줬습니다. 아들 역시 잠시 아무 말 없다가 조심스레 말을 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그냥 좀 다시 가주세요. 집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집사람이 좀 창피한가 봐요. 제발 이번 한 번만요. 집 청소? 식구끼리 그게 뭐 흠이라고 내가 온 김에 좀 해주면 되지? 아니요. 저희가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돈 입금 드릴 테니까 가시면서 옷 몇 벌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 내 옷? 내 옷을 갑자기 왜? 엄마가 돈 아끼면서 검소하게 사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옷 같은 거는 좀 자주 새로운 거 사입고 그러세요. 엄마 지금 인터폰으로 보니까 오늘 입고 온 옷 그거 내가 고등학교 때도 엄마 입고 다녔던 옷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네가 고등학교 때 입든 언제 입었든 그게 지금 이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옷이라 얼룩도 좀 입고 해지기도 했고 옷감이 그 정도로 상했으면 섬유 사이사이 세균들도 많을 텐데 아직 면역력 없는 애기라 괜히 안 좋을까 봐서요. 대체 그게 뭔 논리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빤 건데. 팍팍 삶아도 얼룩이야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런 거지. 옷이 오래돼서 좀 후줄근해 보일 수는 있지만 더럽거나 지저분하지 않아. 그건 엄마 생각이시고요. 지연이 성격 알잖아요. 약간 예민하고 깔끔한 거. 내 참 살다 살다 별일을 다 겪는구나. 기가 막힌다. 오래된 옷 입었다고 찝찝해서 두 시간 차 타고 온 어미를 문전박대를 해? 또 무슨 문전박대예요 엄마. 그냥 애기 안 좋을까 봐 그런 거지. 엄마도 저희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 널 애지중지 길렀지. 그렇게 귀하게 길러놨더니만 옷 허름하게 입었다고 며느리와 짝짝꿍해서 엄마를 문전박대나 하고 있어도 없는 척이나 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래 나 그냥 가마. 내 살다 살다 옷 오래된 거 입었다고 찝찝하다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이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창피해서. 앞으로 우리 집에 얼신도 하지 말고 내게 손주들 다시는 봐달라고 부탁도 하지 마라. 그렇게 저는 아들 내외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문전박대를 당하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폭염이라서 뉴스에서는 노약자들은 밖에 돌아다니지도 말라고 하던데 이 폭염을 뚫고 두 시간에 걸쳐 찾아갔건만 이렇게 문 앞에서 쫓겨난 기분은 오래도록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9세 김부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며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하며 더 중요한 일에 돈을 쓸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오셨고 저를 비롯한 형제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주셨지요. 그렇다고 결코 저희가 못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당시 공장을 갖고 있는 사장님이셨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사셔서 자수성가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절약이 몸에 배여 어머니나 저희 형제들에게도 아껴야 잘 산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한 번도 제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저희 언니가 있었는데 항상 언니가 입던 옷은 당연히 제 차지가 되었고 제가 입던 옷은 동생이 물려입었습니다. 언니는 그로 인해 저와 동생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나중에 니들 옷이나 가방은 맘껏 사줄게 미안해 라고 말해주었기에 저도 동생도 언니에게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니의 말 덕분에 자매애를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저희 집안 식구들은 성탄절이나 명절 때 가난하게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돈을 기부했고 내가 아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니 제 행동의 의미와 가치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이 제게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아서 저는 그 후부터 열심히 돈 모으고 절약도 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고 검소하게 살면서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도 꼭 필요한 것만 사고 사치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다가 같은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리 정균이한테는 너 같은 아내가 꼭 필요하다 고맙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아주며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다 했는데 왜 그리 말씀하시니 알아보니까 남편의 숨숨이는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저와 달리 남편은 아싸라니 기분파였습니다. 자기 꾸미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쓰다 보니 언제나 인기가 많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거기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니 여자들한테까지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 했을 때 믿기지 않았고 저도 마음이 생겨서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도 그 사람은 언제나 저를 위해주며 선물 공세를 이어갔는데 받을 때야 좋긴 했지만 주머니 사정이 괜찮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해보니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어.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참 저러다가 자칫 집안 틀어먹는다. 조서방은 사람은 좋은데 너무 돈을 헤프겠어. 네가 잘 말을 해봐야지. 저도 몇 번이나 말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까지 싸운 게 있어서 습관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돈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빠. 젊을 적에는 돈 잘 쓰는 게 매력 있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다 빚으로 온다는 걸 알아야 한다. 나중에 자식도 키워야 할 텐데 자식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돈 관리 잘해야 돼. 친정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는 돈이 주는 가치와 의미가 큰데 그런 소중한 돈을 함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나 자식 앞에서는 본보기가 되어야 하니 더욱더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하나 낳게 되면서 남편은 처음에 아버지 말을 귀기울여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돈 한 푼 한 푼 아껴 쓰려니 힘든 모양이었던지 그것 때문에 자주 저랑 싸움을 했습니다. 내가 돈 벌어와서 내가 쓰는데 왜 당신 눈치 보면서 써야 돼? 나 이제부터 당신한테 돈 안 맡겨. 내 돈 내가 쓸 거야. 가족끼리 네 돈 내 돈 어디 써? 같이 쓰는 거지. 당신이 친구들 만나면 분위기에 휩쓸려 돈을 다 쓰고 마니까 내가 중간에 잡아주는 건데 왜 눈치 보고 쓴다고 생각해? 그렇게 돈 예쁘게 쓰다가 자식은 나중에 어떻게 키우려고 해? 당신이 그렇게 아등바등 안 살아도 자식 알아서 잘 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인생이나 좀 제대로 살자. 나는 인생 제대로 살고 있어. 돈 예쁘게 못 쓴다고 못 사는 인생은 아니니까. 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럼 각자 뜻한 것에 맞게 살면 되잖아. 여자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마. 남편은 제게 주었던 경제권을 빼앗아 가면서 돈을 다 가져다 노는데 썼습니다. 저는 다시 나가서 일을 해야 했고 아이는 시어머니가 다행히 봐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인성이 좋으셨기에 더 남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조차도 남편에게 말하길 무조건 경제권을 부자한테 넘기라 했는데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펑펑 써대었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의 빛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는데 몇 번 제가 번 돈으로 갚아주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혼을 하고 말았죠. 애는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그때 당시 제 아이 나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저는 행여나 아이가 아빠의 숨씀이를 닮을까봐 걱정해서 어려서부터 경제적인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에 쉬이 교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 아버지처럼 똑같이 제가 근검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습니다. 무조건 근검 절약하라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건 쓰고 아낄 건 아끼라는 거다. 낭비하지 말라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야. 연필 하나 다 쓸 수 있고 바지도 작아져서 단 내리면 좀 더 입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버리면 아깝지 않겠니? 비싼 돈을 주고 산 만큼 그 가치를 달 때까지 쓰라는 거다. 아들은 제가 잔소리를 하니 어느 정도 먹히긴 했어도 여전히 자기 아빠와의 돈을 쓰던 지난 날을 그리워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전히 몸소 스스로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니 아들도 자연스레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 당시 나이키며 아디다스며 스포츠 브랜드들 신발이나 파카를 입을 때 우리 아들은 시장에서 산 파카를 입었지요. 그래도 제가 꼭 따뜻하라고 오리털 파카는 사줬습니다. 가격은 시장이라 브랜드들보다는 훨씬 쌌지만 제품의 질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사서 좀 더 클 때까지 입다가 작아지면 제가 입었습니다. 아들의 옷들은 작아지면 주로 제가 쓸만한 건 입고는 했습니다. 그걸 보고 아들이 볼멘 소리를 했지요. 엄마 그거 제가 입다 작아져서 못 입는 옷이잖아요. 옛날에 이모한테 다 옷 물려받아서 입었다면서 어른되서도 왜 그러는 건데요 도대체. 남이 옷도 아니고 자식이 입은 옷인데 어떠냐. 나는 네 이모한테나 자식에게나 옷 물려받은 거 하나도 안 부끄럽다. 오히려 입은 옷들 상태 괜찮으면 나한테 주면 좋겠구나. 솔직히 밖에 나가서 아들 옷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아들 티 입고 나갔다가 정말 친구들한테 망신당할 수도 있었으니 나갈 때는 깔끔하게 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대신 티 같은 거나 파카 같은 것은 상태 좋은 것들은 집에서 걸치고는 했는데 아들은 유난스럽게 그것에 관해서 싫어했습니다. 제가 자린고비처럼 심하게 절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심하다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약하는 것들은 물을 아껴 쓰려고 대야에 받아 쓴다거나 불을 사방에 켜지 않고 꼭 필요한 데에만 켠다거나 대부분 상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반찬 같은 것들 또한 조금씩 만들어서 먹고 밥도 매일매일 먹을 만큼만 조금씩 해서 먹었는데 그것이 넘치지 않는 것에 자린고비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빈병들이나 폐지 같은 것도 제가 항상 모아놨다가 돈으로 바꾸고는 했는데 그것도 아들은 그 몇 푼이나 받는다고 그걸 일일이 모아서 바꾸냐는데 아무리 봐도 아들은 남편의 안 좋은 것만 배웠던 것이 맞았습니다. 제가 비록 아들에게 비싼 것을 사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항상 새 거 사서 입혔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기는 다녔는데 아들은 자라면서 그것 또한 불만이었습니다. 공부 못한다고 뭐라 한 적도 없었고 돌이켜보면 제가 금검 전략 했을지언정 머리 커서는 잔소리 같아서 얘기도 안 했는데 아들은 묘하게 제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친정에는 더 안 좋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저희 친정과 합작해서 자기 아버지를 내쫓은 것쯤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상식적인 사람이고 말이 통하시는 분이라 아들을 붙잡고 조심스레 얘기를 했습니다. 정우야 금검 절약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나는 네 아버지가 엄마를 만나서 결혼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네 아버지는 돈 헤프게 써서 지금 고생하잖냐. 지금 네 아버지와 결혼한 새로운 아줌마도 네 아버지처럼 돈 많이 쓰는 사람이라 내가 불안불안하다. 너는 나중에 꼭 엄마 같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알았지? 전 시어머니는 전남편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지 손주인 정우에게 알아듣게 잘 설명을 했고 정우는 그제서야 조금씩 알아듣는 것 같았지만 반발심만 없어졌을 뿐 제 가치관에는 크게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전남편은 저와 이혼 후에 전부터 알던 회사 동료와 재혼을 했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었고 저와 어차피 헤어졌으니 둘이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면 재혼한 회사 동료 또한 빚을 지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옷이나 구두 핸드백 같은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에게는 크게 도움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마음에 안 들며 전정궁궁 속에 살고 계셨던 것이었죠. 뭐 이제 제 손을 떠난 사람이니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 부디 내 아들만 잘 커줘서 좋은 여자 만나 잘 가정 꾸리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지방대학교를 졸업해서 회사에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에서 얻는 돈이 빠듯하다 보니 아껴 쓰기는 했지만 늘 돈에 대한 갈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사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죠. 요즘 사람들은 남자들이 더 계산적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계산적인 아들로 키우려고 금검저락하게 키운 것이 아니었는데 아들은 점차 돈밖에 모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며 제발 좋은 여자 만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생각했을 때 어느 날인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는 부모님이 부동산을 하셔서 돈을 버는 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저야 적금 예금밖에 모르지만 며느리는 주식이며 투자며 뭐 돈 버는 일에 도사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천생연분으로 생각하며 똑똑한 며느리 얻었다고 제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좋다 하니 굳이 반대할 것 없이 허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식장에 들어가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고 전남편이 왔는데 아주 알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말한다 해서 부모님 석에 앉으라고 초대한 거였는데 나타난 남편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식 결혼이라고 했으면 알아서 깔끔하게 입고 와야 하는데 후줄근한 잠바에다 바지를 입고 왔으니 차마 본인도 양심은 있던지 부모님 모시는 의자에는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딱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의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마음껏 돈 쓰다 빚 때문에 새 부인이랑 두 번째 이혼했고 새 부인의 빚까지 다 떠안게 되어 시어머니 집까지 다 넘어가 버려 노숙자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 저에게도 아들에게도 차마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잠깐 아들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뒤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제가 뒤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하려 했지만 남편은 그렇게 도망치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결혼식 온 사람 행색이 왜 저래? 자기 아는 사람이야? 아 그게 아들이 며느리의 경멸스러운 얼굴에 차마 아버지라 말 못하고 머뭇거렸고 어쩔 줄 모르며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그래도 아들이 결혼식장 자기 아버지를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고 싶어 일단은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지인이다. 어렸을 때 우리 정오 많이 예뻐했던 사람이야. 내가 정오 결혼식이라 밥 한 끼 대접하려고 불렀다. 그러자 사돈들이 인상을 찌푸렸는데 부모 아니랄까봐 며느리의 어이없는 얼굴과 얼추 닮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여기 밥 한 끼 값이 얼마인데 그래도 비싸고 고급진 웨딩홀에서 했는데 다른 하객들 불편하시기에 왜 저런 사람을 불렀습니까? 그러게요. 안 싸둔 개인적인 손님이시라면 따로 만나서 식사 챙겨주시면 될 것을. 아니 아까 보니까 축의금도 안 내고 쓱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염치는 있나봐. 축의금 안 내니 밥은 안 먹고 가더라고요. 어머님 다음부터는 찝찝하니까 축하받을 자리만큼은 사람은 가려서 오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사람은 가려서 오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자 아들 얼굴이 확 구겨지는 것이 보였습니다만 차마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막말을 하는 걸 보면 고급스러운 외모와는 다르게 생각 없이 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며느리는 버릇처럼 찝찝하다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저는 그 단어가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런 단어를 함부로 사람한테 쓴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미 아들과 결혼까지 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고 저는 며느리를 조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돈들도 돈만 좀 있을 뿐이지 예의 바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걱정은 했는데 다행히도 아들과 며느리는 그 이후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후 별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깐깐하고 예민한 면이 있어서 아들이 같이 사는 게 힘들까 봐 걱정은 했지만 결혼하면서도 살도 포동포동하게 찌고 얼굴도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잘 지낸다 하면 좋은 거라 생각이 들었기에 저도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가져다 줄까? 아니면 니들이 가지러 올래?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 반찬 사 먹는 데 있어서요 저는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아 새아가는 싫어하는구나 그래 다 입맛에 맞는 반찬들이 있지 우리 아들이 잘 먹는 반찬도 있고 해서 가져가면 좋겠는데 저희 남편도 이제 저와 결혼해서 입맛이 저랑 비슷해져서요 일단은 오늘은 만드신 거니까 가져갈게요 다음부터는 힘들게 고생하시지 마세요 며느리는 선심 쓰듯 제가 만든 반찬을 가져가겠다 했고 저는 열심히 만들었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말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혔을까요 빈말하는 성격 아니라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반찬을 만드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재료 싣고 헹구고 좋은 양념장들 만들어서 다 맛보고 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자기도 집안일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집안일하는 것에 대해 하찮게 보고는 했습니다 자기도 전문대 나와서 자기네 아빠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뭘 거기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집안일하는 것에 대해 그리 말하는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신혼초는 맞벌이여서 제가 반찬을 만들어다 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사먹는 반찬이 있다며 거절했고 제 아들 또한 제가 만든 반찬 먹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도 찝찝해서 그런 건지 단골 반찬 가게가 밖에서 파는 거라 더 찝찝할 텐데 왜 며느리는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 말과는 다르게 그럼요 산 것보다 훨씬 낫죠 저는 솔직히 지연이 단골 가게 반찬 별로예요 지연이 단골 가게 반찬 별로예요 맹맹하니 무슨 맛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지연이랑 사니까 살도 찌고 보기 좋다 엄마랑 같이 살 때는 삐쩍 말라서 엄마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원래 결혼하면 살 많이 찐대요 지연이가 까칠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지연이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도 하고 행동력도 빠르고요 참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우리 이사 가게 되었어요 이사? 지금 신혼집에서 산 지 반년도 안 됐잖아 네 근데 지금 집은 어차피 전세라서 솔직히 말하면 지연이가 시댁도 친정도 가까운 게 싫대요 그냥 둘 다 먼 데로 살자고 그래서 이사 가려는 곳을 되게 고심해서 골랐어요 두 시간 정도 거리로 두 시간 거리? 그렇게나 멀리가? 네 직장과도 많이 떨어질 텐데 지연이가 원해서요 다니기 좀 힘들면 이직하든지 해야죠 아휴 뭘 그렇게 어렵게 간다냐 그냥 친정시댁 가까운 데서 살지 나중에 애 낳으면 어른들한테 봐달라 할 수도 있고 니들 나중에 다시 이곳으로 올 것 같은데 그럼 이사 비용만 더 들지 아들 내외 신혼집이 원래 저의 집 근처였기에 처음에는 그래도 반찬도 챙겨주고 했는데 며느리는 그게 또 스트레스였던지 신혼집 구한 지 4개월 만에 이사한다 했습니다 서울 경기에서 두 시간 거리면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은 분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끝지역으로 간 모양인데 친정이야 괜찮겠지만 제가 싫어서 간 것 같기는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반찬을 해주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지만 그래도 아들 좋아하는 거 제가 아니 내 새끼 먹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랑은 결혼하기 전보다 결혼한 후에 오히려 돈독해지고 잘 살게 되었는데 아마 나이가 들어서 아들도 많이 철이 들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 내외는 저를 피해서 두 시간 떨어진 곳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외곽지역이라서 직장과 멀었을 텐데도 며느리는 아랑곳 안 했습니다 아들과 가까이 살아서 덜 적적하고 좋았는데 멀리 가버리니 휑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갔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 생각하고 아들 걱정 안 하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인생에 집중해야지 좀 더 잘 살아갈 것 같아서 도서관을 다니면서 인생에 관한 책도 읽고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 둘 셋 더 낳을걸 우리 형편에 돈 없다고 하나라도 잘 키우자고 하나만 낳았더니 나중에 일이 허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허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동네 친구를 불러서 공원에 같이 산책이라도 하자 했습니다 동네 친구는 딸내와 같이 살았는데 거기 딸은 엄마 혼자 사는 거 안쓰럽다고 동생 둘 시집 보내고 자기는 엄마 곁에서 평생 산다고 했다더라고요 이래서 요새 야근 사람들이 딸 찾나 싶기도 하고 나도 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동네 친구가 손을 젓더라고요 언니 그렇게 딸 부러워할 필요 없어 결국 시간 지나면 아들 딸 똑같아 네 딸 들으면 섭섭하겠어 그래도 자기 엄마 잘 모시겠다고 평생 시집도 안 간다 하고 모신다 하는데 기특하지도 않아? 말은 기특하지 근데 시집 못 가서 괜히 애미 핑계 되는 거지 뭘 여태 보니 만나는 남자도 없었어 인물도 우리 딸들 중에서는 좀 약하잖아 그런 말 하지마 나는 제일 효녀딸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해서든 부모 곁에 있어주려는 딸이 제일 고맙지 딸 잘 낳았어 정말 결혼 안 한 딸보다는 결혼한 아들이 좋다 나는 내가 자식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어 더 늙으면 진짜 시집 못 갈 텐데 나 없으면 혼자 외로워서 어쩌나 동생들 다 뒷바라지해서 시집 보냈으면서 정작 지는 힘들어서 어쩌나 싶더라고 별 걱정을 다 한다 딸 돈 잘 벌자 너 쇼핑몰 한다며 나중에 돈 있으면 실버타운 들어가면 되지 나도 실버타운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네 든든한 아들 있잖아 나는 아들 못 낳아서 딸 낳았어 요새 아들이 시어머니 누가 모셔 가까운데 산다고 챙겨주는 것도 싫다며 두 시간 거리로 이사가 버렸는데 며느리를 예뻐하고 싶었는데 아들을 손에 쥐락펴락하는 게 보이니 참 사람 맘이 간사하네 저도 동네 친구도 자식 걱정 때문에 한숨을 풍 내쉬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다라고 요새 생각하는 날들입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자식으로 비롯한 떨어진 외로움이 아니라 제 스스로 인생의 황홍기를 맞아들임에 서운함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아 참 나 언니한테 주려고 우리 딸이 가져온 옷들 좀 가지고 왔어 아이고 괜찮은데 그냥 너 입지 나 지금 준 것도 다 못 입는데 나는 사이즈가 안 맞잖아 퉁퉁해서 큰 사이즈가 편한데 딸이 파는 쇼핑몰에는 도무지 빅 사이즈가 없어서 어차피 다 언니 거야 딸도 알고 가져오는 거고 내가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지 원 아휴 근데 고맙긴 한데 더 이상 안 가져와줘도 돼 나 옷 없는 것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에 챙겨주는 거 알겠는데 나는 내가 입었던 옷이 제일 편해 어머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언니한테 잘 어울려서 그렇지 알어 알어 고마워 마냥 거절하는 것도 무리였기에 고맙다 받았습니다 동네 친구는 저를 주려고 가져왔다며 딸내미 쇼핑몰에서 재고로 가져온 티셔츠와 바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제 옷을 보고 가끔 안쓰럽게 바라봐서 더 챙겨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친구가 옷을 줘도 장롱에만 쌓아놓고 가끔 친구 만날 때만 예의상 입기는 했지만 많이 입진 않았습니다 옷을 주는 것은 고맙고 다 새 옷이지만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입던 옷이 편했습니다 아들 또한 제가 검소하다며 용돈까지 줘가며 옷을 사입으라 했지만 그래서 입던 옷을 계속 낡을 때까지 입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새 옷이 아마 10년 전 것일 거예요 옛날 원단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참 편했습니다 제가 지금 입은 옷은 제일 오래된 30년 전 거이고 친정엄마가 제게 손수 지어준 옷인데 친정엄마가 지어줬기에 못 버린 것 같기도 했지만 지금 제법 제게 잘 어울리고 태도나서 입게 되었습니다 이 옷 입고 할아버지한테 전화번호 알려달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할머니 같아 보여서 젊은 시절 안 입었지만 나이들은 지금은 제게 꼭 맞춤 옷 같았습니다 퓨절 한복 같은 멋스러움도 있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후줄근하고 낡고 했지만 그만한 옷이 없어서 저는 못 버리고 계속 입고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30년 전 옷들도 있으니 이상하게 나이 들수록 옛 것이 좋다 해서 그런가 저는 옷들도 새 옷보다는 옛날 입은 옷이 좋아서 외출할 때는 낡은 옷을 주로 입고는 했습니다 마치 서양 애들이 빈티지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제일 편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해서 저를 동네 친구처럼 자세히 뜯어보지 않는 한 아들도 제가 오래된 옷을 입는 것을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번에는 멋스럽다며 안사돈도 제게 퓨절 한복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 둘씩 안사돈이고 며느리고 같이 지나는 해가 지날수록 제가 옛날 옷들만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워낙 예민한 성격 탓에 손주 안아보는 것조차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손주가 참 예뻤지만 안으면 며느리의 예민함이 발동될 것 같아서 찝찝하다니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앉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 또한 며느리에게 눈꼬리 셨나 싶었습니다 유독 제가 손주를 안 안아주니 애가 안 예쁜가 하기도 했는지 그제서야 제게 허락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한번 안아봐 주세요 애기가 할머니가 안 안아준다고 서운하겠어요 그래? 아니 나는 네가 손주 안는 거 싫어할까 봐 그랬지 별다른 뜻은 없었단다 어머니가 제 아이 안는 걸 왜 싫어하겠어요? 손주 예뻐서 안아주시는 건데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하진 않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종잡을 수 없다는 생각은 분명 들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허락하에 안았는데 아이가 활발한지 방긋방긋 참 잘도 웃었습니다 사돈내 집은 아이 보면 자기 딸 닮았다 유난히 얻고 저는 저대로 아이 얼굴 보며 어릴 적 우리 아들 빼다 박아놨다 했습니다 다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죠 정작 아들과 며느리가 보기에는 아이가 그 누구도 닮은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신생아일 때는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법이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건 몰라도 아이에 대한 애정은 넘쳐나는 것 같아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다이어트하고 몸매 관리한다 해서 애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데 며느리는 모성애가 기뻐서 소유도 딱히 둘째가 생기지 않는 한 아이가 두돌까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안사돈이 딸 힘들다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아니 요새 다 우유 먹이는데 왜 너만 유난이냐 엄마도 나 키워봤으니까 모성 본능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애가 너무 예뻐 나는 그래도 네 몸부터 챙겨야지 손주도 이쁘다만 내 새끼는 너라서 네가 네 몸 잘 챙기는 게 더 좋다 안사돈 말에 며느리는 헛웃음을 터뜨렸고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손주를 바라보았는데 저는 며느리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드디어 여자가 엄마가 되는 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제 자식 태어났을 때 참 예쁘고 소중했는데 아마 며느리도 아들 낳았으니 나중에 장가 보내면 내 심정 알겠다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꼭 너 같은 며느리 얻어라 그래야 내 심정 알지 싶었습니다 참 어머니 저 다시 어머님 곁으로 이사 갈까 봐요 친정이랑 시댁 떨어지는 게 좋다고 이사 갔으면서 갑자기 또 왜 어머님 말씀이 옳았어요 저는 사실 애 낳기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맡겼다가 찾아가면 되겠지 했는데 조리원에서 둘째 낳은 언니 얘기들 들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물론 7시까지 봐주지만 또래 애들이 미리 다 집에 간다 하더라고요 엄마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소리에 마음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친정 가까이에 가지 아무래도 시댁보다는 친정이 편할 텐데 그러자 안사돈이 갑자기 불편한 듯 헛기침을 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며느리가 어이없게 그런 안사돈을 보며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방금 저희 엄마 저한테 말씀하신 거 보셨잖아요 분유먹이라고요 전부터도 저한테 선구어 놓으셨어요 절대로 손주는 못 봐주신다고요 이리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잘 봐주시겠어요? 그거야 지연이 친정엄마니까 지연이 몸 생각하느라 그런 거지 너도 아이 낳아봐서 알겠지만 엄마는 자기 자식밖에 안 보이는 법이야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제가 낳았으면 엄마한테도 소중할 텐데 둘 다 소중히 역인받고 싶지 저와 아이에게 경중을 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며느리가 뭔가 변하기는 변했다 싶었습니다 저 마음이 오래가기를 바라며 저는 며느리에게 집 근처로 오면 좋다고 너에게 반찬 부담스럽게 안 할 테니까 가까이서 같이 살자고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거 아니라는 손사례 대신 침묵에 긍정을 했습니다 반찬도 부담스럽고 가까이 살겠다는 말도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바깥사돈 사무실을 쉬고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렇지만 서투른 게 많아서 곧잘 저한테 전화를 하고는 했습니다 아이 키운 지 오래된 저보다는 요즘식으로 육아하는 젊은 사람한테 조언을 듣는 게 좋을 텐데 그러려면 인터넷 망카페 이런 데가 좋았을 텐데 며느리가 뜻밖의 아날로그인 취향이 있어서 저한테 조언을 직접 얻고자 해서 결국 제가 가입해서 찾아 며느리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제 말이 아이한테 잘 먹혔던지 역시 얘 너른 말을 듣는 게 좋다며 저를 점점 신뢰했고 그때는 며느리가 정말 제 딸처럼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지 어머님 제가 자주 가던 단골가게 사장님이 바뀌었나 봐요 요새 가격도 오르고 양도 작아지고 재료를 아끼는 게 보여서 저 여기서 반찬 그만 사 먹으려고요 그래? 그럼 내가 반찬 다시 해줄까? 가져다 주기엔 두 시간 정도 거리가 부담스럽긴 한데 참 근데 집은 내놨어? 저희가 인테리어 하고 들어온 곳이라 전세 주면 다 망가질 것 같아서 매매로 내놨는데 요새 보러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구나 집이 팔릴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네 네 그래서 어차피 애도 어린이 그때 동안만 회사 쉬면서 애 보려고요 아빠한테는 말해놨어요 잘 되었다 그래 일도 중요하지만 애를 낳았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엄마가 보는 게 제일 좋지 네 어머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아이를 낳은 후부터 그렇게 며느리는 저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린이 위생적으로 까칠함도 예민함도 더 날카롭게 서기는 했지만 그게 가족들에게는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뎌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애들 먹으라고 반찬도 두 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고 가끔 손주도 봐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는 손주를 맡기며 가끔 외출도 하고 볼일도 보고는 했습니다 손주 또한 낯가림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지 할미의 손길을 기억하고서는 저한테만큼은 울지 않았죠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저는 집에서 이유식도 만들어 와서 아이 먹으라고 날랐고 며느리는 고마워했습니다 쏙쏙 잘 자라는 우리 손주만 봐도 흐뭇했습니다 아들도 저와 며느리가 사이가 좋아진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도 한순간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언젠가부터 저에 대해 유심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아이를 볼 때 동네 친구가 준 면 옷을 입고 가기는 했는데 그게 딱 달라붙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편해지면서 저는 제가 원래 즐겨 입던 옷을 입고 가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를 봐야 하니 항상 깨끗하게 세탁한 옷을 빠삭빠삭 햇볕에 말린 후 입고 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어느 날인가 며느리가 고민이 생겼던지 늘 아이를 안고 있는 저를 가만히 보고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는 이게 뭔 소리인가 생각했죠 어머님 요새 우리 재율이가 아토피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아토피가 없는데 왜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 줄 모르겠어요 글쎄다 환경적 영향 아닐까 요새 먹거리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심하고 하니 우리 재율이가 먹는 것들 다 어머님이 만들어 오신 거 아닌가요? 어? 아 그렇긴 하지만 먹는 것 가지고만 아토피가 생겼다고 하기엔 그러고 보니 저는 어머님이 손주를 위해서 당연히 무농약 유기농 야채를 쓸 거라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혹시 제 생각대로 유기농 재료를 쓰셔서 아예 이유식을 만드셨나요? 아 그건 아니다 대신 세척을 꼼꼼히 하기는 했어 베이킹소다랑 소주랑 섞으면 세척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유기농 채소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긴 하지 그치만 내가 정말 손주 생각해서 정성껏 만든 거다 먹어도 돼 지금 가정에서 그러면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찌 보내려고 해? 그래서 재율이 어린이집 안 보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안 보낼 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무조건 끼고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건 좋다만 그래도 애도 크면 유치원에 보내고 해야 할 텐데 그게 다 사회생활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 제가 피곤해서요 오늘만 좀 일찍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유기농 채소로 이유식을 안 만들었다고 잔뜩 화가 난 며느리는 이를 갈고서 꾹 참고 저를 가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에 하나 안 됐다가는 나중에 아들이 피곤해질 것 같아서 알겠다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 잊고 허둥지둥하다 가방을 두고 왔는데 가방 찾으러 가려다가 며느리가 제가 가져온 이웃식 통들을 다 같이 가지고 나온 상태로 다 버리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고기는 한우인데 저렇게 인정사정 없이 다 버려버리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에게 따지고 싶었으나 그냥 피곤해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정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자꾸 마음이 안 좋고 전에 며느리와 저희 서먹한 사이로 돌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만큼은 피하고 싶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며느리는 그 다음부터 제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유기농 이웃식이 아닌 게 그렇게 충격받을 일인가 싶었는데 아마도 손주 녀석 아토피 때문에 그런 것이라 제가 그것도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한 달 정도 아들 며느리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정작 끊자 한동안은 반찬이랑 이유식도 손수 안 만들어도 되고 지하철 타고서 그걸 낑낑이고 안 가도 돼서 편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 가자니 손주 얼굴이 아른거리고 아들 며느리까지도 다 보고 싶었습니다 정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죠 며느리하고는 정들지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며느리가 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먼저 연락 오기 전까지는 안 가려고 꼭 잘 참았는데 드디어 연락이 오기는 왔습니다 며느리 대신 아들에게 말이죠 엄마 오늘 장인어른이 급하게 일이 있다고 재율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오늘 오후에 좀 중요한 서류들 작성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재율이 가면 신경이 쓰이나봐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좀 와서 애 좀 봐줄 수 있을까? 아 그럼 당연히 봐줘야지 다른 애도 아니고 우리 새끼인데 내가 그거 하나 못 봐줄게 뭐냐 두 시간만 기다려라 지금 채비에서 얼른 나가마 저는 그렇게 아들에게 말하고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상한 며느리의 심정을 풀기 위해서 유기농 채소를 아예 사갖고 며느리 보는 눈앞에서 만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근데 유기농 채소가 엄청 비쌌습니다 일반 호박이나 가지가 요새 천원이면 살텐데 며느리가 말한 유기농 매장에서는 호박 하나에 거의 오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신경쓰인다 하니 신경쓰게 하고 싶지 않아 유기농 마을 봉투째로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두 시간에 걸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타서 험난한 여정 끝에 도착을 했는데 간만에 손주를 볼 생각을 하니까 떨렸습니다 아들네 집 아파트를 올라가고 문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 사람이 없는지 아무 기척도 느껴지질 않았습니다 손주를 봐달래서 두 시간에 걸쳐 왔는데 없을 리는 없고 초인종의 반응 없는 걸 보니 잠깐 애데리고 어디 나갔나 싶었습니다 계속 서 있으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발끝이 저려오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무거운 채소와 반찬을 들고 있었기에 조심스레 내려놨습니다 덩달아 무릎이랑 발목도 아파서 내친김에 바닥에 앉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찝찝하다고 할 것 같아서 겨우 서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얼른 반찬도 다시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고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시간 동안 헐레벌떡 오느라 피곤해서 그런지 자꾸만 꾸벅꾸벅 졸게 되었습니다 이따 며느리 나가면 손주랑 한숨 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보니 벌써 기다린 지 한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들 집에 도착할 시간만큼 기다리게 하려는지 점점 손주를 보기도 전에 지쳐갔는데 그러다 저도 모르게 졸고 아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 다시 정신 차리려고 일어나 주 뺨을 두 손으로 수수로 찰싹찰싹 때리며 정신이 들게 했습니다 초인종의 날카로운 벨소리라도 들으면 정신이 들려나 싶어 다시 의미 없이 초인종을 눌러보았습니다 어 근데 그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안에서 손주 울음소리가 언뜻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내가 손주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뭐지 싶어 문에다가 귀를 바짝 대었는데 다시 정말로 희미하게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애들이 안에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토록 며느리가 급해도 자기 몸보다 소중한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갈리는 없었을 거였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러보았고 그러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제 정신은 어느덧 번쩍 깨게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눌러서 끈질기게 전화 열한통째를 걸고 있었던 저도 집요하지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 네 집 바로 문 앞에 있다 내가 초인종을 아주 수십 번은 누른 것 같은데 초인종 소리가 안 들리냐 아니면 집에 없어 집 안에서 손주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어머니 죄송해요 그게 연애이가 우물쭈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쉬 말을 못하고 있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손주의 울음소리를 듣는데 안에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일단 문 좀 열어다오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얼굴 보며 얘기해야지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은 그냥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 열 상황이 아니라서요 문 못 열어줄 상황이 도대체 무엇이더냐 오늘 니들 뭐 일 있다며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버스 타고 두 시간 걸려왔고 네 집 앞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렸다 아니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 못하고 있자 그때 초인종에서 반짝 빛이 나며 인터폰에서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를 빼서 아들 역시 잠시 아무 말 없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한데 그냥 좀 다시 가주세요 집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집사람이 좀 창피한가 봐요 제발 이번 한 번만요 집 청소? 식구끼리 그게 뭐 흠이라고 내가 온 김에 좀 해주면 되지 아니요 저희가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돈 입금 드릴 테니까 가면서 옷 몇 벌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돈 아끼면서 검소하게 사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옷 같은 거는 좀 자주 새로운 거 사서 입고 그러세요 엄마 지금 인터폰으로 보니까 오늘 입고 온 옷 그거 내가 고등학교 때도 엄마 입고 다니셨던 옷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네가 고등학교 때 입든 언제 입었든 그게 지금 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무래도 너무 오래된 옷이라 얼룩도 좀 입고 해지기도 했고 옷감이 그 정도로 상했으면 섬유 사이사이 세균들도 많을 텐데 우리의 아직 면역력 없는 애기들이라 괜히 안 좋을까 봐서요 아무래도 제율이 아토피 엄마 옷 때문에 생긴 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뭐? 손주 아토피가 내 옷 때문에 생겨? 대체 그게 뭔 논리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빤 건데 팍팍 삶아도 얼룩이야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런 거지 옷이 오래돼서 좀 후줄근해 보일 수는 있지만 더럽거나 지저분하지 않아 그건 엄마 생각이시고요 지연이 성격 알잖아요 약간 예민하고 깔끔한 거 내 참 살다 살다 기가 막히는구나 오래된 옷 입었다고 찝찝해서 두 시간 차 타고 온 시험일을 문전박대를 해? 너도 그렇다 옷 허름하게 입었다고 며느리와 짝짝꿍해서 엄마를 문전박대나 하고 있어도 없는 척이나 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그래 나 그냥 감아 내 살다 살다 옷 오래된 거 입었다고 찝찝하다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 이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창피해서 앞으로 우리 집에 얼진도 하지 말고 내게 손주들 다시는 봐달라고 부탁도 하지 마라 너무나도 아들 내외가 괘씸했기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옆에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감정이 올라오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깨끗하게 보이기만 했는데 대체 아들 내외한테는 왜 이 옷이 손주한테 해가 될 만큼 더럽다고 생각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애들도 자기 아들만 생각했지만 저도 손주 누구보다 예뻐했기에 아토피 소식이 안타까웠지만 그게 비단 저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시간에 걸쳐 반찬이랑 유기농 채소 사오니 문전박대나 당하고 동네 친구한테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늠도 안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서요 문자로 오늘 폭염주의보가 떴는데 저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지 갈증이 나서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불을 사서 목을 축인 후 버스 정류장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나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내게 무리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곱씹어볼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주책맞게요 아들을 장가 보내고 아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오래되어서 정도 들고 편하기도 하지만 검소함이 밑바탕이 된 이 옷은 그런 나의 삶을 담고 있는 상징이자 내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들과 며느리가 이 옷을 보고 낡고 허름하게만 여기고 심지어 나를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아들 내외를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그래 평생을 검소함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나도 죽기 전에 돈 좀 써보자 싶었습니다 어차피 저 세상 떠나면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들 내외에게 제가 이제껏 아끼고 검소하게 살았던 것들에 대해 보상받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마냥 검소한 것이 아니라 쓸 때는 쓴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한 돈을 써본 적이 없기는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돈을 써볼 줄 몰랐지만 눈을 감고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돈을 아끼기 위해서 현금을 썼는데 카드 하나 있는 걸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근데 막상 또 걸치고 나면 제게 어울리지 않고 마음만 불편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왠지 불편했습니다 결국 돈을 다 환불했고 저는 그 돈을 기부했습니다 기부하니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그 옛날 아버지도 자기 것을 아껴 쓰시며 남을 돕는 데 쓰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니 저를 위해 쓴 돈이나 다름없고 가치 있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통장 하나를 꺼내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들에게 남겨줄 현금들이었습니다 아끼고 검소하게 쓰고 아들을 위해 모으고 했는데 이것이 아들 내외에게 돌아간다면 가치 없을 것 같아 마음을 모두 비우고 이것마저 모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제 이름이 아니라 아들 이름으로 말이지요 그러자 며칠 후 아들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엄마 2억을 설마 기부하셨어요? 그래 네 이름으로 기부했다 내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서 원래 넣어줄 것이었는데 너나 며느리가 구질구질하게 모은 돈이라 찝찝하다고 할 것 같아서 기부했다 엄마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지연이도 난리가 났어요 무슨 2억 원이 장난이냐고 엄마 옷도 못 사입으면서 왜 기부를 하냐면서 내 옷 사입을 돈도 있고 노후 자금도 있다 어차피 너 줄 거 기부한 건데 난 아무래도 상관없다 뭐라구요? 엄마 진짜 이럴 수 있어요? 나한테? 네 이름으로 지역사회에서 표창장 준다 잤냐 명예롭고 좋지 집도 안 팔린다며 여기로 이사오지 말고 거기서 잘 살거라 손주 키우면서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보자꾸나 저는 아들의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에도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가 번갈아서 왔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들에게도 갚아주고 좋은 일도 해서 마음도 기쁘고 저는 검소함이 몸에 배었기에 돈을 저를 위해서나 과시용으로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살 수는 없었으나 남을 위한 도움은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을 쓰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필요한데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지껏 헛되게 살아온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이 오늘따라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